두 남자가 날 동시에 바라봤어 방금 내가 좋단 뜻이겠지? 아 인기가 너무 많아 엘리엇도 나랑 추억 쌓으려고 다리가 아니라 바다 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왜냐 내가 바다 낚시를 좋아하니까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아 어쩜 좋니 누굴 선택해야 되지? 안녕 어우 이 처음 시작할 때 이 노동 스타듀밸리 처음 시작할 때 저는 더러운 거 잘 못 보거든요? 내 마당이 이렇게 더러울 수가 할아버지 암만 그래도 농장을 물려주셨다지만 너무 관리 안 된 거 아니에요? 관리가 너무 안 돼 있어요 눈동자개 눈동자개는 개가 아닙니다 생선이죠 죄송합니다 이거 낚시할 때 키보드하고 마우스로 할 수 있거든요 키보드는 C 버튼 누르면 되는데 키보드로 하면 애가 춤춘다 마우스로 하면 안 그러죠 키보드하면 애가 막 춤춰 막 자 가자미 가자 미 가자미 가자미 앨리언 없네 아직 집에서 나올 때가 아닌가? 앨리언 없네 아직 집에서 나올 때가 아닌가? 아 2시가 넘었는데? 진짜 진심이야? 집에 처박혀 있을 셈이야? 엘리엇 너 이 다리 좋아하잖아 너와 나의 추억 기억 안 나? 우리 첫 만남도 여기가 아니던가? 내가 먼저 가서 인사를 해야 사회생활 잘한다고 하지 나는 머리 긴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 기억이 안 나지만 앞으로 더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다리라고 엘리엇 나와줘 내가 물론 긴 머리를 싫어한다고 했지만 그게 곧 너를 싫어한다는 의미는 아니야 엘리엇 안 우니? 엘리엇 야 집에 처박혀 있지 말고 나와 야 나오라고 이거 세바스찬이야? 넌 다른 애잖아 넌 세바스찬하고 다르잖아 어 뭐야 여기 있네 왜 여기 있어 미안 밖에 있었네 널 위해 가자미를 준비했어 그럼 고마워해야지 내가 힘들게 잡은 거라고 이제 엘리엇과 나의 추억이 하나 더 쌓였네 이 다리가 아닌 저 바다 밑에서 머리 긴 사람은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세바스찬이다 웬일로 세바스찬이 밖에 나와 두 남자가 날 동시에 바라봤어 방금 내가 좋다는 뜻이겠지? 아 인기가 너무 많아 엘리엇도 나랑 추억 쌓으려고 다리가 아니라 바다 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왜냐 내가 바다 낚시를 좋아하니까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아 아 어쩜 좋니 누굴 선택해야 되지? 아 너무 고민되는걸? 오케이 오이오이 뭐야 하트하트네 작물들은 날 사랑해 막 가끔씩 온라인 게임 이런거 하면은 닉네임에 저런거 붙은 사람도 가끔씩 봤었는데 하트로 만들었어 근데 저거 할 때는 오이가 아니라 S랑 뭐랑 같이 했던 것 같은데 S랑 E인가? O는 스타드벨리 폰트 때문에 저렇게 S처럼 나와가지고 원래는 O가 아니라 S로 했을거에요 사람들 닉네임으로 막 뭐 뿌띠공주 전 하지 않았습니다만 기준감지 땡땡 전 절대 하지 않았어요 계속 부정하기 어허이 어우 싸가지 없는 시키 쟤 항상 그래 잘생기면 다야? 으으 여기 여기였나? 싸가지 없는 애다 말 걸고 싶다 내가 신경쓰이게 하고 싶어 야 너 나 신냐? 신냐고 와 나 바빠 안보여? 넌 내가 안보이는가 보다 아니 처음 인사 좀 살갑게 대해주면 안돼? 내가 뭐 한게 했다고 인사정돈 해줄 수 있잖아 바쁘다고 그거 인사 안녕 하나 하기 힘든가? 이 시간에 일도 안 하면서 지금 저 거스 술집 가가지고 술 마시러 가는 거면서 달려기를 좀 볼까? 어 오늘 쉐인 생일이야 쉐인한테 오늘은 맥주를 주고요 짜잔 내 생일 기억한 거야? 감동받았어 고마워 뭐? 야 방금 고맙다며 나 나보고 고맙다며 하트도 4개 이 녀석들이 녀석이여? 그게 쌀쌀맞게 구려야겠어? 지가 제일 높아야 지금 나 쉐인하고 뭐 했다고 하트가 저렇게 높지? 이제 쉐인이 또 아침 내일 아침에 편지로 레시피 보내준다? 어? 저 자식 저렇게 말하고 다음날에 레시피 보내준다고 이상한 놈이야 이상한 놈 뾰라랭 오 잘하게 해주는 건가? 오 뭐야? 엄청 그거 되는데? 한 번에 울려주네? 대박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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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했지 아까 말했지 내가 이 이 새끼 이거 어? 다음날 레시피 준다 말했지 이이씨 머릿속에서 아무튼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그 사실 그렇게 나한테 심한 말 하는 것도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은 아닌데 어 그니까 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 생각만 해도 어지러운 거지 좀 내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 계속 하게 되니까 애 자체가 나를 기피하려고 하는 거야 마음이 혼란스러워 해서 뭐 그렇다고 싶시다 어? 아 내일 봉꽃무대어예요? 파트너 아 첫 번째 날 봉꽃무대어예는 다 거절하던데 쉐인이 저랑 파트가 4개니까 어 가능할 수도? 뭐 한 것도 없는데 얘랑 4개야 쉐인한테 좀 해볼까? 그래도 혼자 하는 것뿐는 없잖아 쉐인이 그닥 끌리진 않지만 옆에서 멀뚱멀뚱 서 있는 것보다는 춤추는 게 덜 외롭지 않을까 볼꽃무도해 한 번 더 말을 걸면 뭐야 왜 싫어해 또 춤추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어? 웃긴다 뭔가 춤 안 추고 싶어 안 추고 싶어 한 것처럼 보이는데 춤추고 싶은 사람이 또 따로 있네 쟤는 용기를 찾는 중이야 어? 제가 춤 신청해도 되겠습니까? 아 아 아쉽네 먹는 거에만 관심 있는 아 쉐인이 과연 춤 신청을 받아줄까? 쉐인 나랑 춤춰줄래? 아니 먹지 말고 쉐인 나 너랑 춤추고 싶어 뭐야 뭐야 진짜? 쉐인 쉐인 받아주네 나 나 1년차 봄에서 춤추고 처음이에요 뭐야? 춤출 수 있구나 우와 나 나 이번 축제는 혼자 아니다 혼자 아니다 아싸 춤춰야지 네 시작해요 우와 춤을 추게 되다니 내가 아니 다들 이쁘게 차려입고 있는데 나만 너무 굴 거 아니에요? 동작도 틀려 나 아니 나 왕타 시키는 거 아니지 얘들아 아니 모여서 같이 춤 연습했나? 왜 나만 종작이 달라? 이거 그거 패치해서 그런가? 아닌데? 맞나? 아니 왜 니들끼리 춤 연습해 나도 불러주고 같이 연습했어야지 뭔가 혼자는 아니지만 따당하는 기분이었어 야 쉐인이랑 하트 다섯 개야 이러다가 쉐인이랑 이어지겠어 쉐인 너 나 좋아하지? 뭐? 너 정말 끈질기구나? 너 나 좋아하잖아 왜 아니 척 가지? 왜 내 손 따라? 밀당하네 이 자식 음 오케이 좀 더 다가가야 되는 거야? 어렵다 됐어 넌 내가 놀다 버릴 거야 너 내가 놀다 버릴 거야 너는 이제 나중에 나한테 매달려도 소용없어 연애님 아니 존댓말 하면 좀 이상한가? 연애야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빌어도 나는 용서 안 해줄 거다 너 이제 이거 캐면은 딱 건초가 생긴다 이 말이야 아주 좋다 이 말이야 아 나 이거 캐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네 진짜 거의 어 우리 마을 단체를 내 땅 브라질리엄 왁싱을 좀 그런가? 맞잖아 왁싱하는 거지 뭐 밀림을 제거한다는 것 여름아 이제 여름 온다 기대돼 뭔가 사실 여름 와도 변한 건 없거든요 변할 건 없는데 여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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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꾸 우와 깨끗해졌어 드디어 여름입니다 여러분 봄을 끝내고 여름까지 달려왔군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여름 여름을 만끽하는 스타드 밸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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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okes 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